이 프로 처음에 내가 시리얼 힌트를 먼저 했거든 아, 네 내가 판배되니? 아, 터쌤 오십시오 판배가 중요할 거냐 혹시 한번 해전한 철을 영문으로 써보실 수 있을까요? 아니, 그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최첨단을 이용을 해야 돼 너무 넥타이 메고 온 거 아니야? 요즘 자세히 누가 넥타이 메고 다닌다고 터쌤 많이 주는 거 같아요 저희들의 다름도 좀 인정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아직 인정은 하는데 인정 좀 해줘 진짜 노동력이 필요 없을 거 같은데 저 학교가 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 말 좀 더 많으신 거 같아요 아니, 근데 그게 네가 뭔데? 나 호동이한테 좀 물어보고 올 거야 정철아, 망경 조심해야 해 안 해 아, 그래 진짜 우리 사업할래? 저는... 같이 안 할 거예요 그깟이나 남자가 쩌저라니까 희재가 어? 장현재는 방송을 탐나는 거 하냐 지금? 하하하하하하하하 어느 장단에 숨을 쉬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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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스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